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주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되면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고 식송생송해지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요. 은전면 걷어 딸려고 이번에 왜냐하면 3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펌에는 도라이브 하고 싶어서 무조건 가야 돼요. 저도 요즘 이사 가려고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따질 게 너무 많아서 좀처럼 안 되네요. 뭘 따져요? 뭐로 따져요? 풍수 지리적으로 이제 풍수? 남양 집이 좋아서 제가 봤을 때 돈이 나면 좀 많이 버세요. 오늘의 주인공도요. 한국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계시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불러볼까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기업에 일하셨다면서요? 3년 동안, 삼성 기업에 일하셨어요. 한국이 아들이 네요? 한국에 잘하셨어요. 한국을 즐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파이 can alsoZereo 한국예영방송심사실에 한국어 학점에서 한국어 학점에 한국어 학점에서 한국의 학점에서 한국어 학점에서 한국어 학점에서 공회에 한 번씩 공부하셨어요. 제가 한국어 학점에서 한국어 학점에서 공부한 공부를 하던 공부에서 그래서 clientele에 참석했고 그 후에 나도를 내가 거달까 공부한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판소리라는 게 사실은 저도 한국에 좀 오래 있었지만 뭔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학생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정말 정말 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혈혈 단신 한국에 온 로르 씨 낯선 땅에서 얼마나 또 낯선 하루하루를 보내오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로르가 생활하는 동대문구의 자취방인데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 아무리 피곤해도 7시면 눈을 뜬다네요 그렇다면 로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물이라도 마시나 했더니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은? 이건 마늘이잖아요 아침부터 마늘? 이번엔 다진 마늘 탄 불에 정체불명의 주황색 가루를 듬뿍 섞어줍니다 이걸 다음번에 원샷 맛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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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먹은 거예요? 지금 큐큐마랑 마늘 먹었어요 엄마가 이거 공간이 너무 좋아한다고 했어요 어머 강황이면 맵고 쓴 카레 재료인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영혼이 가시질 않나 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는 로르 씨 정말 헷갈릴만 해요 한국어학당까지 50분이나 걸리다 보니 남는 시간엔 버스 안에서 판소리 공부를 한다는데요 지금 로르 머릿속엔 흥보가 가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가득하죠 그런데 로르 씨 등굣길인데 너무 태평한 거 아니에요? 뒤 10분 나왔어요 처음이야 목말려 2017년 2월 한국에 온 로르는 1년 만에 벌써 한국어 능력시험 3급에 합격했습니다 밤에 하는 운동보다 언제 하는 운동 아침에 하는 운동이 다이어트 효과가 제일 높아요 살이 제일 잘 빠집니다 로르 씨는 배고픈데 어떻게 해? 아침 먹고 가면 아침만 가로리 쇼 로르는 파리 10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릴대학 기업경영연구소에서 회계감사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한국계 다국적 기업 파리지사와 글로벌 음료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과 태국, 콩콩에서 온 친구들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여기가 바로 판소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르 왔어요? 네 학교 잘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공부 잘하고? 네 숙제 많았어요 공부 많아요? 네, 네, 네 목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로르 전용 의자 로르 전용 의자 로르 전용 의자 홍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소 듣고 박씨를 박씨를 주소 듣고 듣고 이렇게 막히면 안 돼요 들고 들고 가난이야 가난이야 두 번째 가난이야 음이 좀 떴어요 가난이야 가난 조금만 내려야 돼요 조금만 내려야 돼요 조금만 내려야 돼요 원숭여 는 더 더 더 더 일만 더 다시 오늘하고 힘을 못 주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맞자고 하는 거기는 거기는 슬프게 해야 돼요 로르 언제가 제일 슬퍼요?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 보고 싶을 때 엄마 보고 싶을 때 로르는 파리의 한국 문화원에 다니다 판소리를 처음 접했다는데요 경연 대회까지 나가게 되면서 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판소리 교실 식구들도 이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네요 어깨 입에 푹 빠져요 한 번씩 입에 푹 빠져요 맛있어요? 아저씨 없어요 없어요 이 맛으로 입 아세요 됐어요 이 생일선물로 줬잖아요 이거 만들어 말려드릴까요? 엄청 쉬워요 오징어의 어마운트 어마운트 어마운트만큼 소이소스 솔티 할 때까지 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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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게 안 솔티하고 오징어랑 콩미네이션이 잘 되도록 소이소스를 넣으세요 지금 잘 알아듣고 있을까요? 소리명 끝나요 엄청 쉽죠? 안 쉬운 것 같은데 좀 가려서 열이 아 열이 쉽게 갔단 말인데 판소리 연습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캄캄한 밤 일찍 수업 끝나면 걸어 걸어가요 45분 좀 걸려요 이렇게 하면 표정표 없어요 아직 한국에서 수입이 없으니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집에 오면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는 게 일인데요 일정 시간 이상 일할 수 없는 학생 비자라 아르바이트 찾기도 힘든 상황 로르 씨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보모 아르바이트라네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아직 드라마 안 했어요 아직 드라마 안 했어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몇 번 너무 많이 기다릴게요 이런 날엔 엄마 생각이 간절하죠 안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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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교에서 왔습니다. 제 학교에서 왔습니다. 너무 짧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인과 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또한 학교에서 왔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인과 학교에서 왔습니다. 사실 로르가 태어난 곳은 프랑스가 아니라 아프리카 카메론입니다. 10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갈 만큼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네요. 파리에 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편합니다. 네, 볼 수 있어요. 아, 네. 주소 보내주세요. 주소 보내줘요? 네, 주세요. 네. 우리 씨, 하숙집을 찾고 있었군요. 아, 진짜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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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침묵, 침묵. 창문, 창문. 여기, 여기 있어. 아, 이거야. 진짜? 웃겨서. 로르 씨, 초행인데 잘 찼네요. 진짜? 네, 맞아, 맞아. 네, 맞아. 침묵이 붙어있어요. 네. 네. 이거는 조금방. 조금방부터 붙이자. 네, 여기는 이제 신발 역시. 아, 네, 여기. 이렇게. 와, 그럼. 여기 화장실? 네. 오, 가요. 가요? 네. 여기 이제 중간방. 중간방. 이렇게.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네. 네, 이 방도 더 좋아요. 이거 밖에 더 좋지? 네. 바로 여기 신발이 좋아해요. 네, 네, 이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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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는 얼마가? 벌써 얼마예요? 48만 원에 줄게. 없어요. 네, 돈은 45만. 5만 원. 얼마? 45만 원. 마음은 이미 정했는데 하숙비가 문제네요. 마포르트. 러루. 마포르르. 러루? 마포르르? 네. 얼마에 줬으면 좋겠는데? 350. 45. 어휴, 어휴. 이렇게 이렇게. 그래, 죽게. 어머나. 와, 진짜. 룰루 씨, 좋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좋겠. 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이모, 여기는 그래서 8년간이 시작했던 경우 portrait. 아, 참. 아, 참. 로르가 모처럼 판소리 공연을 보러 왔는데요. 오늘 공연엔 같은 소리패 단원들도 출연합니다. 정말 웅장하죠. 적벽은 판소리의 화려한 군무와 뮤지컬적인 요소를 더해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언젠가 로르도 이런 무대에 살 수 있을까요. 로르 씨 진짜 인기 많네요. 하나 둘 하나 둘 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 날 오후, 선생님이 롤르를 호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생님. 다음 날 오후, 선생님이 롤르를 호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생님이 롤르를 호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생님이 롤르를 호출했습니다. 롤르는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했어요, 진짜 했어요. 했어요, 진짜. 작업 총감독이자 왕언니인 롤의 인솔하에 무사히 이사 준비 끝. 마지막으로 들을 곳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자 감사하지. 네,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건강 나습니까? 봐서도 열심히 잘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건강이... 네. 이걸 다 친구들이 옮겼다니. 그런데 이삿짐 트럭이 아직 안 보이네요. 설마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짐을 다 보실 텐데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그러면... 로르의 알뜰 이사 비법은 바로 택시. 두 대 나눠 싣고 친구들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이사 처음이죠? 감사합니다. 드디어 새 보금자리,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우와. 우와, 이거 정말 다들 골병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같이. 무겁거나 말거나 마냥 즐거운 친구들. 롤을 정말 크게 한 톤 내야겠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화요일 같이 두 장을 먹자. 오케이, 여기. 네, 오케이. 고마워, 오늘 고마워. 조심해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걸 다 언제 정리하나 막막하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설렙니다. 짐 정리를 끝마친 로르가 찾은 곳은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이사 기념으로 요리를 하겠다는데요. 두리번 두리번 뭘 사려는 걸까요?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토마토에서 구입하면 토마토, 밥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그럼요, 맛있죠. 족발에 떡볶이까지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야채, 야채, 야채. 버퀴스, 버퀴스, 야채, 야채. 순대. 순대. 헤어진 연인을 보는 눈빛이 이보다 더 애틋할까요? 눈에서 정말 광선이 나올 기세인데요. 로르 씨, 그냥 하나 사 먹지 그래요. 야채, 야채, 야채. 파. 안녕하세요. 네, 무엇을 드릴까요? 파. 파. 양파 있어요? 양파. 주풍요방 있어요? 생강 있어요? 있어요. 응. 여기 야채 가게 다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채소만 샀네요. 딱. 딱? 닭고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로르, 표정이 왜 그래요. 사장님 칼숨시에 홀린 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Yout 채소와 닭고기로 뭘 만드려는 걸까요? 아, 친구한테 가만히께. 친구한테한테? 네, 줬어. 뭘 도와줄까? 이거 마늘? 네, 마늘. 이거 파야 되겠네? 다 아니에요. 좀만. 이만큼만. 이거 하나만? 네, 필요해요. 이거 하나만 필요한데 이만큼 샀어. 저는 아침에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 네. 그럼 학교 가서 냄새 안 나?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야, 우리나라보다 세다. 엄마 이렇게. 아, 그냥 풀어 것 같지 않아. 풀어 아니에요? 어머, 도마도 없이 손바닥 위에서 바로 자르네요. 이거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언뜻 보면 닭찜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르가 준비한 특별 재료. 이거 뭐야? 큰 바나나. 큰 바나나? 이거 뭐하게? 그냥 못 먹어요. 아, 이거 그냥 못 먹는 거야? 그냥 먹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에선 요리용 바나나를 따로 쓴다는데요. 대체 어떤 맛일까요? 바나나가 그 맛인데 덜 익은 거. 안 익은 거. 바나나 맛이야. 이제 안 익은 거. 안 익은 거. 어머, 바나나를 퇴기네요. 요리용으로 쓰는 플랜틴 바나나는 일반 바나나보다 전분 함량이 높아서 열을 가하면 단맛이 더해진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한 게 꼭 과자 같아요. 지금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보는 거야? 네. 맛있는 게 달라요. 이모님,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새 보금자리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저녁. 외국인 하숙생이 또 있었네요. 맛있는 냄새에 한 지붕 식구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선보이는 로르의 요리. 튀김, 바나나를 넣은 카메론식 닭찜, 뿔레 대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일 외식만 하다가 얼마만에 짓받을까요? 카메론에 향신료가 듬뿍 들어갔다는데요. 매일 외식만 하다가 여러 가지 먹자. 이건 닭이. 닭을 닭에 딱 맛있어. 진짜 맛있어. 카리맛? 카리맛 같아요. 한국에는 학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는 한소리 공부하고 있어요. 우와, 한소리. 저희는 성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성악이요. 저희 둘 다 성악 공부하고 있어요. 오페라. 그럼 똑같은 거네. 우리가 노래를 배우려면 이태리를 가는 것처럼 편소리를 배우고 싶어요. 네, 한 번 가요. 똑같은 거네. 야, 안 되겠다. 한 번 벌리자. 한 번 벌려. 한 번 벌려. 오 솔레미오 스타이 프론데아데 오 솔레 오 솔레미오 스타이 프론데아데 스타이 프론데아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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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큰, 큰, 큰 박수. 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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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리. 어느덧 한 곡 불러주세요. 남 모 산성 올라가 이 화문 정 바라보니 어허야 띠 여 어둠가 어허 어둠가 동간의 사랑 이렇구나 여기 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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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데 발음이 너무 정확하다. 발음이 더 정확해. 우리 세상에.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함께해서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톡쥐 알아요 톡쥐? 톡쥐 알아요 톡쥐? 톡쥐 알아요 톡쥐? 이렇게 이렇게 쓱싹쓱 하잖아요. 그거 흉내 내는 거예요. 실어 실건 딱 딱 딱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실어 요즘 흥보가를 익히고 있는 롤을. 실건 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 그 우리 박자. 소리에 맞춰 동작을 하는 특훈인데요. 발림을 하면서 다 해야 그게 오롯이 판소리가 돼요. 약간의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세워주고 아니면 못하고.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 할 거예요. 천천히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 판소리 동작을 발림이라고 하는군요.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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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돌아서다 돌아봐라 돌아서다 돌아봐면 돌아봐라 가득하고 돌아서다 돌아봐면 돈가사리 아, 같이 못해요 엄마 진짜 못해 같이 하기 힘들어요? 네, 같이 하기 힘들어요 아, 선생님 결국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나요? 내 이야기를 전달자로서의 연기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조금 성격적으로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가 있다면 좀 많이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며칠간 맹연습을 하고 서울역을 찾은 두 사람 함께 여행이라도 가는 걸까요? 늘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니 꼭 선생님이 아니라 큰언니 같죠? 이거 잘 이렇게 저어서 뭔가요? 아, 같이 같이 너무 좋아요 진짜요? 같이 같이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네 아니, 노래 알아요? 홍보가 기가 막힌 노래 알아요? 몰라요? 응, 저, 이거 기가 꽂아요 1995년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그 노래 금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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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동사에 가다 아니오는 새하오요 영동 설날 오늘의 목적지는 영남대학교 대학교. 삼고삼 내 삼고삼 내 날아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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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꺾는 목이 아주 보습 속에는 굉장히 슬퍼 소리가 돼요 그렇다고 세탈이하는 슬퍼 노래는 아니잖아 그죠? 아주 보도 피로 따춘 모를 절쩍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아라리고 하났네 아라리고 하났네 와 진짜 힘들어. 이렇게 들고 여기 입술 들고 그냥 한번 편하게. 원래 소리 내는 데만 한 달 걸려. 소리 내는 것만. 오 로르 대단해요. 참고로 폐활량이 참 좋아요. 선생님은 국악의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지만 보는 것과 해보는 건 왜 이리 다른 건지. 꼭 다른 세상이 온 것 같았어요. 이번엔 로르 혼자만의 시간. 이곳은 대구의 명물 김광석 거리입니다. 로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바로 김광석 씨라는데요. 이곳에 꼭 한번 오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저도'!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과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파리에 있던 곳에서. 저는 파리에 있던 곳에 있던 곳이었어요. 왠지 아는 게 사실이네요. 저는 김광석을 CFT 2주에서 봅니다. 정말 행복해요. 파리에서 알게 된 친구라네요. 거리 진짜 좋아. 다 같이. 어느 나라 분이세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래되셨어요, 오신지? 1년이 있어요. 1년이요? 네. 프랑스 친구는 김광석 씨 아세요? 네. 좋아해요? 부를 수 있어요? 아, 아니요, 그만 좀. 프랑스에서 왔답니다, 프랑스에서. 그치, 그치. 김광석 씨를 좋아한대요.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열하며 사. 로리의 목소리 참 따뜻하죠. 있구나. 와, 환소리만 잘하는 게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정말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방문조가.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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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맞아요. 맞아요. 김, 김광석. 김광석이랑. 저기 있어요. 뭐? 뭐? 잘 봐. 여기서 잘 봐라. 꼭 소녀들 같아요. 소지섭 씨 보고 계세요? 오늘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도구.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끄러웠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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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오늘 로로 테스트 해줘. 선생님들 모셔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가방 내려놓고. 오늘 요즘 엄청 연습 많이 한다고 소원 났는데. 아니요. 얼마나 잘하나 봐야겠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어요. 그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르씨 파이팅! 그때야 흥부가 팍 세 통글 닫아놓고 우선 먼저 한 통글 닫는지 실이롱 실공 담가주소 이 놈은 또 나 아 또 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아무래도 많이 긴장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사실 들어올 때도 인사도 이렇게 나올 때도 인사도 시작됐는지 끝났는지가 조금 부분이 아쉬운 게 있고 틀려도 정중앙 인사까지가 그 무대예요. 그렇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그 우직함 있잖아요.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박자도 대체적으로 정확한 점이 있어요. 롤 내가 기회를 한번 줄 테니 와 롤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 이대로 안 되고 조금 더 연습해서 더 잘하게끔 해서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해요. 네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서게 된 롤을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무대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을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는데요. 과연 실천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대망의 공연일 무대는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롤씨 좀 긴장한 것 같죠? 작타공인 로르의 응원군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금세 로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니 근데 좀 전까지 활짝 웃던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롤씨 그렇게 긴장돼요? 사랑해 나 만나요 오늘 안 만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해서 네 할 수 있어요 드디어 공연 시작 그렇다면 선생님은? 아 지금 공연 중이셨네요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폭발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의문의 출세 많이 넣어주셔야 돼 다음에 준비해드린 무대는 뭐냐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이름은 로르라고 옷에 맞춰 입었습니다 드디어 로르의 순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좋아졌는데요 로르씨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라고 합니다 금과 쌀을 오늘 선보일 소리는 바로 흥보가 예정에서 청고를 공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에 따라서 청고를 공연해주셔서 고생이 와, 이런 게 흥에 취한다는 걸까요? 소리도 발림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 정말 팬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노래. 네, 근데 여기 가면 노래 시작할 때 잘하세요. 마무리는 관객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아무래도 오늘 로르가 무대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린 것 같은데요. 이 맛에 소리를 합니다. 우리 로르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할 땐 좀 부끄럽고 좀 수줍어한... 카리스마. 아, 저 한복 입고 눈치 하나 딱 들고? 네. 북소리 딱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야. 흥이 그냥 나오면서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딱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르 씨를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해 주신 우리 소리꾼 민혜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뭔가 반소리하는 선생님이었으면 엄청 무섭고 가리스마 있고 뭐 지금도 가리스마 있지만 엄청 무서운 사람이 산사했는데. 폭포에 가서 이렇게 노래 시키고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건 아니죠? 정말 영화를 많이 보신 거예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수업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간혹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곤조곤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수생님을 잘 만났어요. 로르.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2년 치고 지금 잘하는 거예요? 원래 판소리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도 1년에서는 어디 가서 저 판소리 배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호흡이 좀 길어서 그래도 언어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리듬도 다른데 로르의 이 정도 실력은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 있죠. 로르는 카메론에서 아예 득음하고 태어났나 봐. 응네 응네 이러고 태어났나 봐. 아무리 이런 든든한 선생님이 있더라도 우리 로르 씨가 왜 고민이 없겠어요. 진짜 이 낯선 땅에서 가족들도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볼까요? 지금 프랑스에서 벌었던 그 돈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연장해 가고 있는 건데 그야말로. 지금 돈 많이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일상 빌리구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하죠. 지금 현재는 비자의 수준과 비자의 수준과 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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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영어에서는 중간에 비자에 수준과 비자에 수준과 비자에 수준과 비자에 수준을 찾았어요. 아까 보니까 그 베이비시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유머 일인데. 왜 많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에 베이비시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 찾는 방법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프랑스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소래마을 쪽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누거나 아니면 뭐 붙이거나 거기에 이제 많이 다니는 빵집이라든가 카페 뭐 이런 데에 아마도 많은 프랑스 가족분들이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 말이 더 편하니까 우리 또 로류씨가 그 경영학 학사에 회계감사 석사를 갖고 계신 분이 저는 그 능력이 좀 아까워서 그런 본인의 어떤 그 학문을 좀 잘 살려볼 생각은 없어요? 아 예 제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에 가면 프랑스에서 한 번에 가면 프랑스 한국에서 그리고 제 프로필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에 가면 한 번에 가면 우리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하숙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고 행복해 보였잖아요. 한국의 정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래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승 그래도 사실 한이 또 어떤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점점 다 말아줘. 우리 부탁해보자, 누구시아. 또 하루 멀어져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이야, 이태원에서 버스킹을 입을 해야 돼. 김강석이랑 판소리를 섞어서 하면 아, 대박이겠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보시기에 우리 로르 이것만 좀 이렇게 고치면, 이 부분만 좀 채우면 더 잘 될 거다. 저는 로르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난 이거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한국 사람보다 더 겸손해. 그래서 그 겸손을 조금 더 자신감으로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보고, 저 뭐 어떤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 PR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감 있게,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로. 씩씩하게. csio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랑 한국어 조금만 이제 배우고 정말 취업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감을 회복한다는 건 본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로르 씨에게 좀 많은 응원과 관심 보여주시길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민혜연 선생님 그리고 로르 씨 감사하고요. 저희 2차 찰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후위 부위 발림이 잔던의 한fal에 bumped 9배워요 고맙습니다.